우리 롤 업다운 배운 적 있잖아요. 롤 업다운을 할 텐데 양손 위로 만세한 상태에서 3번 갈게요. 고개부터 차례대로 밑으로 내려올 텐데 다리는 골반 넓이 유지하고 고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롤케이크를 말듯이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때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 앞에 손바닥 닿는 정도까지 내려오고 호흡 후 뒤다리 쭉 스트레칭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내 몸통에 척추를 하나하나 쌓듯이 한 번 더 크게 마시고 척추 하나하나 구부러지는 느낌 마시고 내쉬면서 후 올라올게요. 탑 쌓듯이 올라올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올라올게요. 이제 우리의 스트레칭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트레칭은 여기까지입니다.